U20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의 타지키스탄 TVN 스포츠 오스만이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졌는데요 다시 잡아냈구요 네 일단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볼처리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카라카가 빠르게 따라가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 한 명 제철했습니다 카라카 안쪽으로 안쪽으로 뛰어나고 있습니다 카라카가 윗발! 버킹 카라카! 카라카의 번째 원맨쇼! 골로 이어집니다 전수들의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어우 지금의 개인기 굉장히 좋은데요 타스님 자 일단 연결이 잘 됐구요 네 사미르까지 연결됐습니다 슈팅까지! 야속했습니다! 지금 골키퍼 살짝 역동작에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다이빙 뜨지도 못했거든요 아 네 골만 안쪽으로만 들어갔으면 거의 무조건 골이었는데 이게 골로 연결됐다면 오늘 경기 거의 끝낼 수 있는 그런 골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아쉬운 슈팅이 됐구요 아 지금 또 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아 의료진을 브루니마니로 조금씩 연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사미르 선수의 슈팅 사미르 선수의 슈팅 사미르 선수의 슈팅 사미르 선수의 슈팅